클락 세뇨로코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1 크로스삼바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삼바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오른발 포워드락 리커버 하프턴트 라이트 백샵풀 빼 투게더 포워드 카운트 1 & 2 3 & 4 5 6 7 & 8 섹션 2 왼발 포워드락 리커버 코스터 스텝 팩 투게더 포워드 지지 박스 크로스삼바 크로스 크로스삼바 스텝 사이드 포워드 카운트 1 2 3 & 4 5 6 7 8 섹션 3 트리플 스텝 오른발 오른발 사이드 왼발 인플레이스 오른발 투게더 왼발 똑같이 사이드 인플레이스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터치 크로스삼바 래프트 하면서 왼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카운트 2 & 3 4 & 5 6 7 8 섹션 4 락킹 체어 오른발 포워드락 리커버 뺑락 리커버 힙 롤 2번 패드 턴 하면서 스텝 하프 턴 스텝 코러터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& 2 3 & 4 5 6 7 & 8 1 2 3 & 4 5 6 7 8 1 2 & 3 4 & 5 6 7 8 1 2 3 4 5 6 7 8 택 5번 있습니다. 월 2 월 4 월 6 월 10 월 12 후에 뺑크 카운트 택이 있습니다. 방향은 6시하고 12시 방향입니다. 택 오른발 스텝 힙펌프 왼발 버드 힙펌프 카운트 1 & 2 3 & 4 뺑크 카운트 리터트 없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